고금리 기조와 미분양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 공급까지 예정되자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. 때문에 집값이 바닥을 다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지난해 11월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3개월 만에 하락세의 마침표를 찍고 보압을 기록했습니다.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집값 반등 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세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. 올해도 도내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는 0.13% 떨어지며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모든 주택 유형에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보금리 기조와 미분양 주택 증가가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게 주요 원인입니다. 여기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화북 신규 택지 조성 등 향후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만큼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실제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분기와 비교해 4.5%, 거래 금액은 3.7% 각각 줄었습니다. 전국에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모두 감소한 지역은 제주와 대전 두 곳뿐입니다. 이와 함께 지난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분양이 많고요. 금리도 높을 대로 높습니다. 더구나 제2공항 고시가 너무 많이 딜레이되면서 뚜렷한 개발 호재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여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같은 시장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집값이 바닥을 다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